이준씨가 변신생이에요? 저도 88년이요 아 동갑이네 올림픽에 태어났네요 네 올림픽 못 봤겠네요 저는 봤을걸요 2월달에 태어났으니까 감동적이네 소리로는 응원했겠네 그쵸 근데 올림픽 우리가 금메달도 많이 따고 권투에서도 그렇고 네 뭐 그렇죠 거의 휩쓸었죠 대단했었죠 그쵸? 그때 선수 중에 기억나는 선수 있습니까? 저는 뭐 그런기보다 굴렁새 소년이 많이 커가지고 그분은 저한테도 소년인거죠 호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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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요? 상모돌리고 6개월만에 기억나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림을 세워둔 3 질이 4 몸림픽 1 2 1 1 2 2 1